안녕하세요 컬러 스테일의 블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단히 기다려 주셨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 5세대 열심히 공수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영상 올릴 때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언제 오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지금 왔습니다 저도 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에 들어간 미니 LED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여러분도 화면이 궁금하시죠? 당장 뜯습니다 빨리 나와라 자 기계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이 안에는 환경에 유행한 것들 들어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반사율이 잠시만요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반사율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리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뀐 게 없으니까 그나마 바뀐 거라면 여기 카메라 커진 거 아 그리고 트루톤 센서 위치도 바뀌었는데 자 지금 이 필름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용으로 제작된 필름인데 아니 뭐 똑같이 생겼는데 왜 필름이 달라진 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같은 경우에는 트루톤 센서가 여기 여기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트루톤 센서가 지금 여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트루톤 센서 위치가 바뀌어서 필름이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름 새로 사지 마시고 그냥 필름 붙이지 말고 쓰세요 그게 화면 훨씬 좋습니다 뭐 두께가 두꺼워졌다는데 이게 옆에서 이렇게 딱 두고 보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 보면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들어 자 이번 아이패드에 M1 칩 들어가고 썬더볼트 들어가고 이런 거 역시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디스플레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로고가 어떤 식으로 뜰지도 기대가 됩니다 까만 배경에 흰색 사과가 떴잖아요 그러면 로컬 디밍 특성상 이 주변이 어스름하게 빛이 나는데 지금은 사실 주변이 밝아가지고 크게 티는 안 나네요 자 세팅은 빠르게 지나가고요 트로톤 얘기 이제 지겨우시죠? 트로톤 그냥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미니 LED 특성상 다크 모드로 쓸 때 특히 거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뒤쪽에서 검증을 해보는 걸로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잠깐 끊고 화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논란들이 많잖아요 산업 폐기물 못 쓸 물건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좀 더 팩트에 가까운지 그리고 이 제품을 사도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진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블루밍 현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블루밍이란 게 뭐냐 지금 아이패드 5세대 조그만한 LED 만 384개가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4개를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 부분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하고 구획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까만 배경 그럼 LED가 이렇게 꺼지겠죠 근데 여기다가 흰색 글자가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그러면 이 글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영역이 전부 다 밝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 주변으로 뭔가 어슴푸레하게 비치는 그런 게 발생하고 그거를 블루밍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을 때 크게 문제 없어 보이죠 자 지금 다크모드로 화면 모드를 바꿨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다크모드가 블루밍 현상을 일으키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어둡고 이런 글자들 하얗고 좁은 영역이고 밝잖아요 사실 이렇게 주변에 조명이 켜져 있을 때는 블루밍 현상이 쉽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보고 어 블루밍 현상이 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못 느낄 정도의 수준이에요 불을 끄면 블루밍 현상이 뭔지 확실히 보이시죠 디스플레이 설정 및 밝기라고 돼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배터리 배터리 표시되고 있는 부분 보시면 흰색 글자 주변으로 어슴푸레하게 밝아져 있는 영역들이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주변이 완전 껌껌할 때는 보통 최대 밝기로 쓰시진 않잖아요 자 이렇게 밝기를 낮춰주면 어때요 훨씬 블루밍 현상이 줄어들었죠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실 때 항상 최대 밝기로 쓰시는 게 아니라 자동 밝기 주변 조명에 맞춰서 밝기가 조절되는 형태로 사용하시게 되면 블루밍이 거슬리긴 할 거예요 아예 안 거슬린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 근데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새 아이패드 프로가 예전 아이패드처럼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저렴이 아이패드들처럼 디스플레이랑 유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게 거슬리고 막 텅텅 거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이것도 차이가 크진 않아요 정말 약간 살짝 더 낭창낭창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렴이 아이패드 수준으로 훅훅 꺼지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요 패널이랑 디스플레이 유리 사이에 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펜슬을 쓸 때 이게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이패드 두 대를 바로 붙여 놨는데요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디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왼쪽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까지 비교적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왼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전에 그 아이폰 5, 5S 때 녹태 생긴 것처럼 가장자리가 확 어두워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거슬릴 수 있는 요소다 자 그래서 지금 핫한 논란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 전에 SDR 밝기, HDR 밝기 같이 간단한 내용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SDR 화이트를 띄워놓고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590nit가 나왔고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587.7nit가 나왔습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스펙 값을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HDR 가장 밝은 패턴을 띄워놨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차이가 확 나죠 여기는 엄청 밝고 여기는 좀 어둡고 그러면 측정기로도 측정을 해볼게요 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16nit가 나오고요 우리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아까랑 똑같이 583nit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용 소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은 부분만 밝게 빛나고 있을 때 밝기가 더 올라갑니다 OLED랑 비슷하죠 지금 이것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밝기가 무려 1516nit입니다 자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밝은 곳은 훨씬 더 밝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거는 HDR 컨텐츠 한정 자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보면 와닿지 않으시죠 테스트를 위해서 HDR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이 영상은 화면 우측 상단에 뜨는 이 카드 눌러서 4K 60fps HDR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패드에 영상을 띄어 놓은 걸 보시면 흰색 케이크 밝은 부분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더 밝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구슬 모양 장식 하이라이트 쪽 디테일을 보면 차이가 꽤 나죠 금박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5세대 차이가 꽤 납니다 배경 블랙은 진짜 차이가 엄청나요 정말 OLED 블랙을 보는 느낌이고 가장자리 보시면 근데 블루밍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도로 블루밍이 있더라도 아이패드 5세대의 압승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여러 블루밍 컷들이랑 지금 보고 계시는 이 HDR 비교 영상 HDR로 촬영해서 따로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요 플래그십 OLED 스마트폰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정말 좋은 HDR 디스플레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통해서 정말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체험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제가 내 드릴 텐데 상황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결론을 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제일 맞는 거를 골라서 그 부분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HDR 컨텐츠를 많이 본다 무조건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압승입니다 뭐 블루밍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최대 밝기가 훨씬 높고요 그 블루밍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명암비가 가져다 주는 이득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밝은 데서 봤을 때도 높은 밝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더 훌륭한 HDR 경험을 가져다 주고요 어두운 데서 봤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블루밍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컨텐츠들 의도적으로 블루밍 현상을 유도하려고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면 그게 거슬릴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자 두 번째 HDR 컨텐츠를 전혀 안 본다 이거는 좀 애매해집니다 SD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개의 밝기가 같아요 그러면 얘가 미니 LED를 써서 얻는 이점이 명암비를 높인 거 그리고 잃어버린 거는 가장자리 어두워지는 그런 문제들이랑 블루밍 현상 이렇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밝은 데서 보면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는 이제 서로 일장일단이 생깁니다 특히 다크모드 같이 블루밍이 나타나기 좋은 그런 UI를 주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블루밍 생기는 게 거슬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니 LED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화질적인 이점은 주로 영상 컨텐츠에 한정될 거 같아요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SDR이라도 블루밍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높은 명암비를 제공하는 건 여전히 맞으니까 영상을 주로 보신다면 SDR을 하더라도 미니 LED의 이점이 조금 더 크고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주목적이 뭐 필기, 웹서핑, 독서 이런 식으로 활짝 컨텐츠들을 많이 보고 영상 컨텐츠를 보는 비중이 적다 그러면 오히려 미니 LED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리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 요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태블릿이잖아요 요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LED의 문제점 막 블루밍이 생기고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고 요런 문제가 OLED 디스플레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갤럭시 탭 S7 같은 경우에는 화면 반사가 아이패드 프로들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봤을 때는 갤럭시 탭 S7이 OLED임에도 불구하고 LCD인 아이패드 프로들보다 블랙 표현이 더 안 좋아요 그리고 갤럭시 탭의 HDR 최대 밝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564니트 아이패드 프로 5세대보다 확실히 어둡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주변이 밝을 때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탭 S7 OLED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좋게 보일 거고요 반대로 주변이 어두울 때 HDR 밝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여전히 잘 보여주겠지만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OLED이기 때문에 블루밍 현상 없이 어두운 부분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는 일장일단이 있다 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로컬 디밍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전환됐을 때 혹은 밝은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LED가 그걸 못 따라가서 떠다다다 하면서 뒤쪽에 밝은 게 남아있는 이런 마음에 안 드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요런 것들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이번에는 정말로 최대한 빨리 리뷰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HDR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최적인 기기인 것 같아요 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HDR을 훌륭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거는 화면이 너무 작다 그거보다 더 큰 화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요거를 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150만원, 200만원 돈 되는 거를 태우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WDC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6월 7일이면 WWDC가 열릴 텐데 그때 아이패드 OS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M1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HDR 영상 편집을 여기서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뭐 파이널 컷 프로에서 외부 레퍼런스 디스플레이처럼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던가 요런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진짜 HDR 영상 하나는 죽여주네 자 지금까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미니 LED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잘 알아주시고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 스케일 이었습니다 좋아 이제